한인 최초로 뉴욕시의원에 당선된 린다이 의원이 공식적인 취임식에 앞서 지난 3개월 동안의 성과를 보과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뉴욕대한태권도협회가 오는 5월 피스앤화모니 태권도대회 개최를 통해 수익금 전액을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뉴욕시가 최근 2주간 200여개의 누숙자 텐트를 철거했습니다. 그러나 누숙자들이 쉘터 입주는 꺼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에서 한 12세 소년이 갑자기 차량에서 뛰어내려 총을 쏜 남성 무리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기가 너무 많아지지 않으셨다. 뉴욕시에서 폭염하시지 않으셨다. 뉴욕시에서 폭염하시지 않으셨다. 뉴욕시에서 폭염하시지 않으셨다. 이런 일기기체가 верх이 wooden 모자를 지나면 한 건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일기기관은 비교장을 덜창하고 있겠습니다. shortly Parlano가가 많아졌다. 뉴욕시에서 폭염하시지 않으셨다. 뉴욕이 눈치 경제에 따라서 폭염하시지 않으셨다. 뉴욕시에서 폭염하시지 않았다. 뉴욕시에서 폭염하시지 않는 경제적 대결에 많이 빠지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뉴욕시에서 폭염하시지 않으신다는 걸 알lden. 기상캐스터 배혜지 내일 앞둔 린다인 뉴욕시의원은 어제 선거구 사무실에서 한인 언론 초청 간담회를 열고 지난 3개월 동안의 의정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새로운 여정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 의원은 현재 시의회 정신건강, 발달장애, 중독위원장, 퀸즈 대표당 공동의장, 흑인 라틴우 아시안 코커스 공동부의장 등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최초의 한인 의원으로서 정치, 인종, 문화 등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직책을 자발적으로 맡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최초의 당면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취임 첫날부터 100일까지 자신의 선거구 내 35개의 뉴욕시 공립학교를 방문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진행 중에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선거구에 가장 많은 공립학교들이 모여 있다며 대부분의 학교 건물들이 노후된 관계로 개축을 위한 예산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역군의 코앞, 콘도 소유지들이 일반 주택 소유지들보다 많은 재산세로 경제적 압박을 느끼고 있다며 이를 개선할 조례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해석을 정리로 수업을 위치해 주십시오. 우리의 정보의 정보가에 대해서 kids에 대한 공용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이하는 것들과 대답시청구청구청과 공공사에 관한 것들은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들. 그리고 어느 매일 이른받아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과 더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들과 더 complain하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의원은 3일 오후 3시 퀸즈보르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회관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연기됐던 공식 취임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한인으로서 줄리원 시의원과 함께 최초로 뉴욕시의회에 입성한 이 의원은 이날 취임식 때 최초로 애국가가 울려퍼질 생각을 하면 감개무량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뉴욕대한태권도협회가 오는 5월 피스앤화모니 태권도대회 개최를 통해 수익금 전액을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31일 뉴욕대한태권도협회 권호남 회장, 토니변 부회장, 지석현 사무총장과 박연환 고무는 본방을 방문해 한인사회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권호남 회장은 이번 대회를 태권도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두루 참가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혔다면서 시합을 넘어서 축제와 같이 펼쳐질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고아원이라든가 오비주당하는 애들을 위해서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하게 됐습니다. 저희 시합은 승부를 떠나서 누구나 즐길 수 있고 많이 배울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항상 배우는 그런 자세의 시합이기 때문에 부담없고 항상 즐겁습니다. 모두가. 보람 있는 행사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 대회는 2023년 뉴욕에서 열리는 제21회 미주 한인체육대회 뉴욕 대표팀 선발전을 겸합니다. 뉴욕팀은 가장 많은 메달이 걸려있는 태권도의 선전에 힘입어 우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있을 미주체전, 미주체전의 선수 선발. 저희가 이번에 5월에 하는 행사에서 1차 선발전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10월 정도에 2차 선발전을 해서 내년에 참가할 대표팀을 선발하고 같이 매달 모여서 같이 트레이닝을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게 저희의 계획입니다. 자리에 함께한 뉴욕 태권도 대부 박연환 고문은 어린이들만을 위한 운동이 아닌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태권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선배들, 저희들이 다져놓은 이러한 협회를 이 협회, 뉴욕 대한태권도협회 임원들이 꽃을 피울 때가 왔다. 어린이들만 하는 태권도가 아닌 전체 남녀노소 다 하면서 통포사유에 도움도 되는 그런 행사 이런 것들을 이 협회에서 할 겁니다. 특히 최근에 아시안 혐오 범죄로 인해 태권도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토니병 부회장은 태권도는 자신감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태권도는 배우면 유익한 스포츠라고 확신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많이 관심 두고요. 태권도는 또 스포츠만 아니고 또 셀프 디펜스로 좋고 또 셀프 컨피던스 그게 제일 중요한 셀프 디펜스고요. 특히 이제 우리들은 한국 사람들이 되게 해외에 나와서 많이 부족한 게 한국 사람만 아니고 특히 아시안들이 부족한 게 컨피던스 같아요. 컨피던스 많이 없기 때문에 태권도 하면 컨피던스가 많이 듭니다. 그건 확실하고.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 대회는 미 전역 태권도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오는 5월 7일 업스테이트 펍킥시 골드짐에서 열립니다. 뉴욕시가 최근 2주간 200여 개의 노숙자 텐트를 철거했습니다. 그러나 노숙자들이 셀터 입주는 꺼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에릭 아담슨 뉴욕시장은 노숙자 텐트 철거 태스크포스가 최근 2주간 뉴욕시 전역에서 239개 노숙자 텐트촌을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숙자 텐트촌 1차 철거는 당초보다 이틀 빨리 완료됐으며 어제부터 2차 철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뉴욕시는 브롱스의 노숙자 세이프헤븐 사이트에 350개 침대 규모의 셀터를 마련했지만 텐트촌 철거로 잠자리를 잃은 노숙자 중 불과 5명만이 셀터 입주에 동의했고 200여 명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뉴욕시는 노숙자 텐트촌을 방문해 이들을 설득하고 24시간 전에 철거를 통보하는 등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 가급적 셀터로 입죽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에서 한 12세 소년이 갑자기 차량에서 뛰어내려 총을 쏜 남성 무리에 의해 사마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에 의하면 사건이 발생한 목요일 12살 소년과 8살 소년은 그들의 이모와 함께 브루클린 이스트 플랫부시에서 한쪽 길에 차를 댄 채 음식을 먹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세단형 자동차를 탄 남성 무리가 나타났으며 그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들을 향해 총을 썼습니다. 총에 맞은 이 소년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표적 범죄가 아닌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소년은 머리와 가슴에 총을 맞고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운전석에 타고 있던 소년의 이모도 총에 맞아 머리, 오른쪽 뺨, 가슴, 다리 등의 부상을 입고 킹스 카운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뒷좌석에 타고 있던 8살 소년은 무사합니다. 총격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며 경찰은 피해자들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5명의 남성 무리는 코네티컵 번호판이 달린 검은색 인피니티 세단과 또 다른 검은색 세단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정보가 있는 분은 크라임스타 펄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초 민주당 주도에 뉴욕주의회가 전격 승인한 뉴욕주 선거구 조정안이 뉴욕주 법원에 의해 전격 기각되고 재조정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뉴욕주 스테벤 카운티 지방법원 재판부는 어제 뉴욕주 선거구 조정안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뉴욕주의회는 이를 재조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장 큰 문제는 선거구 재조정에서 양당이 헌법적 과정을 따르지 않았으며 두 번째 문제는 선거구가 특정인들에게 유리하도록 조정됐다고 판시했습니다. 뉴욕주 선거구 조정안은 지난 2월 3일 민주당이 장악한 뉴욕주 상호원에 의해 통과돼 올해 중간 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통과 직후부터 당리 당략에 따른 개리맨더링이라며 반발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 조정안으로 롱아일랜드와 뉴욕시 일부, 업스테이트 일부 등 3개 선거구가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조작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같은 불허 명령에 대해 캐시오컬 뉴욕주 지사와 레티사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어제 즉각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주 정부와 의회의 예산안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로써 뉴욕주 새 회계연도 예산안이 통과 마감 시한인 오늘 내에 통과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캐시오컬 뉴욕주 지사와 의회 지도자들은 최근 며칠간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예산안 타결에 실패했고 예산안 통과 시한인 오늘 오후 4시를 앞두고 주의회 의원들이 주말을 즐기기 위해 어제 알바니를 떠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캐시오컬 뉴욕주 지사와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양측이 2019년 개정된 보석법에 대한 개정 여부가 합의되지 않았으며 이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임을 시인했으나 뉴욕주 상원 민주당 대표인 안드레아 커즌스는 예산안 합의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커즌스는 어제 오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될 것이라고 장담했으나 보석법 개정, 보팔로빌스 세스타디움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을 두고 이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는 새 회계연도 예산안으로 2,160억 달러를 산정했으며 민주당 측은 공화당이 예산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으면 혼란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로풋볼팀 버팔로빌스의 세스타디움 건설에 뉴욕주 예산 8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데 대해 호컬 주지사 남편에 대한 특혜라며 반발이 들끓고 있습니다. 키스 호컬 뉴욕 주지사는 최근 일주일여의 밀실 회담 끝에 이번 주 초 버팔로빌스의 세 구장 건설에 뉴욕주 예산 6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며 이를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버팔로빌스의 세스타디움 건설에 필요한 자금은 14억 달러로 뉴욕주가 6억 달러, 스타디움 소지지인 이리 카운티 정부가 2억 5천만 달러 등 뉴욕주 납세자의 혈세 8억 5천만 달러가 투입되는 반면 실 수혜자인 버팔로빌스가 부담하는 돈은 5억 5천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호컬 주지사가 이 같은 지원안을 발표하자 남편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의 남편인 윌리엄 호컬은 버팔로빌스 스타디움의 햄버거와 핫도그 등 스낵을 판매하는 업체의 부사장이기 때문에 대형 스타디움이 새로 생길 경우 엄청난 수익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빅도그 스트레티지가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5%가 뉴욕주 정부 8억 5천만 달러 지원에 반대한 반면 찬성은 22%에 그쳤습니다. 지역별로는 뉴욕시 주민은 반대가 57%인 반면 버팔로의 인근인 시라큐스 지역 주민은 67%, 알바니는 61%가 반대했습니다. 한편 버팔로빌스의 구단주는 테리 페굴라며 부인인 김 페굴라는 서굴에서 태어나 미국에 입양된 한인 여성입니다. 전 세계적 가구 제조기업 이케아가 중고가구를 현금을 주고 구입하는 프로그램을 전면 도입했습니다. 이케아는 이를 부터 바이백앤 리셀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도입해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래된 중고가구를 돈을 주고 사들여 이를 보완해서 재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케아는 이를 2021년 여름에 미국 내에서 37개 지점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했는데 고객들의 반응이 좋아 모든 매장에서 영구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케아 가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중고가구를 반납하고 현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바이백앤 리셀 프로그램은 모든 물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조립 상태에서 고장나지 않고 재기능을 발휘하는 개인용 가구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즉 어떤 식으로든 기존 가구에 변화를 가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이케아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침대를 비롯해 소파, 매트릭스, 가정용 액세서리, 가죽 제품, 조명기구, 서랍장 등은 이 프로그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케아는 각 반납하는 물품의 상태와 연식, 기능 등을 점검하고 점검을 통과하게 되면 해당 매장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케아의 지속가능성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지난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40년 만에 최대폭의 상승을 기록한 데 이어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역시 연준 목표치의 3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 2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가 6.4% 급등했으며 이는 지난 1982년 1월 이후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특히 연준은 한 해 물가 상승률 2%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3배 이상 높은 것입니다. 지난 2월 에너지 비용이 3.7%로 가장 많이 올랐고 식품이 1.4%, 일반 상품은 1.1% 상승한 반면 서비스 비용은 0.3% 오른 데 그쳤습니다. 연준은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를 올 연말에 4.3%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나 이 또한 연준 목표치의 2배를 넘는 것이어서 올 한 해 내내 인플레이션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유가 급등이 계속된다면 연준은 5월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연준의 정책 실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NBC 방송이 각 기업의 최고 투자 책임자 및 주식 담당자, 포트폴리오 매니저 등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장의 가장 큰 위험요인에 대해 연준의 정책 실수라고 답한 사람이 46%에 달했습니다. 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답변은 33%,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1%, 중국과의 갈등 6%, 코로나19의 재창걸 4% 등으로 연준을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답변인 인플레이션 역시 연준의 정책에 밀접하게 연관된 것을 감안하면 연준에 대한 우려가 79%에 달합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위협을 너무나 과소평가했고 뒤늦게 빠른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려다 경제를 경기 침체에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으며 연준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하는 경제전문가는 4%로 사실상 코로나19에 따른 심리적 부담은 해소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2020년 부하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전 LA 총령사관 국정원 소속 부총령사에게 한국법원이 지난달 31일 벌금 1천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오늘부터 미국 백신 접종자 등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도 접종 경력 등록 없이도 자가 격리를 면제합니다. 필머핀 유저지 주지사가 어제 오후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고 5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유저지주 콜로니아의 콜로니아 하이스쿨의 1989년 이후 졸업생 중 65명이 희귀 뇌종양 진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타운 정부가 학교시설 역학조사에 돌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180일간 매일 전략 비축률을 100만 배럿을 방출하기로 함에 따라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어제 무려 7%나 급락했습니다. 땅콩 등 견과류 업체로 유명한 CTP가 시중에 유통되는 자사 제품에 철조각이 들어 있다며 무려 80톤의 땅콩 제품을 이끌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5분쯤 롱아일랜드 뉴하이드팍 노스웰병원 주차장에서 직원 한 명이 괴한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국무부가 오는 11일부터 여권 신청서에 여성과 남성 외에 제3회성을 가리키는 젠더X를 추가합니다. 특별한 날 또는 각종 이벤트 케이터링에 맛있고 다양한 잔치 음식이 필요하신가요? 각종 다양하고 정갈한 반찬을 찾고 계신가요? 은하수 잔치가 뉴욕 플러싱에 오픈했습니다. 각종 이벤트에 케이터링을 제공하고 그리운 고향의 맛을 느끼게 하는 정갈한 반찬을 맛볼 수 있는 은하수 잔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은하수 잔치의 주문과 문의는 917-285-2898로 연락주세요. 한양마트 플러싱점에서 전라남도 농특산물 특판 행사를 개최합니다. 전라남도의 대표 상품인 영광법성포굴비와 보리굴비, 오시송변, 꼬마, 가문어살, 고춧가루, 각종 젓갈류와 다양한 약재류를 비롯해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한양 히스빌점은 개장 1주년을 기념하는 특가세일을, 한양 리지필드점은 개장특판기념세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18일 금요일부터 4월 3일 일요일까지 고향의 맛이 그리운 여러분들을 위해 특가 행사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은 56도, 밤 최저기온은 4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37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22분입니다. 금요일 TKC 뉴스에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對啊.